함께 확인하는 문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적용하는 훈련을 해볼게. 자, 빈칸이 어디 있냐 봤더니 마지막 점에 또 있어요. 어디부터냐면 여기부터요. 엄청 길다, 그치? 3점짜리 문제였어. 우리 긴 빈칸에 3점짜리 문제들이 좀 많거든? 엔츠와 오브스들이 우리 개미와 늑대들이 in groups, 뭐로서? 그룹으로서. Can do things,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That no single ant나 wolf가 can do. 할 수 없는 것을. 한 마리씩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룹으로서는 해냈대. 됐니? And we humans,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바이 땡땡, 뭐뭐 함으로써 자리에 들어있는 거야. 아, 바이 다음에 지금 보니까 다 ing, ing, ing 형태로 오는 걸 보니 뭐다? 뭐뭐 함으로써. 됐니? 우리는 have become the earth's dominant species. 우리가 지구의 지배적인 종이 되었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근데 위에 힌트가 있어. 뭐가? 개미가. 그리고 늑대가. 협동을 해가지고 그지? 뭔가를 이뤄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감이 온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앞에 이렇게 나와있거든.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야, 같은 적용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고 여기가 나왔으면 이 위에도 뭐야? 결국? 같은 얘기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럼 답을 여기서 감이 오는 친구들은 찾아봐도 돼요. 한번 찾아볼까? 협동하는 거야. 서로서로. 답은 1번이야. 2번? fighting against enemies. 적들과 싸우는 것? 뭐야? 다른 종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러면 우리 엔트랑 늑대 얘기를 왜 하냐고. 그지? inventing various machines. 다른, 뭐야? 다양한 기계를 개발하는 것? paying attention to differences. 다른 점에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뭐야? 서로서로 협동하는 것. 이렇게 찾아야 돼. 나중에. 근데 우리는 분석하는 법을 배울 거니까 첫 번째부터 좀 읽어볼게. 봐봐. About 4 billion years ago, molecules joined together. 아, 합쳐졌대. 뭐 하려고? cell 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거 막 자세히 읽지마. 그러면서 막 해석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 후에 cell들이 조인 투게데도 합쳐졌대. 뭐 하려고 이번에는? 다 세포를 만들라고. 단세포에서 다 세포로 갔어. And then, 그리고 a billion years later, 또 후에, 더 복잡한 cell들이 또 조인 투게데도 합쳐졌어. 됐니? 계속 뭐야? 합쳐진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All of these evolved because the participating individuals could by working together 뭐 할 수 있었다? 협, 같이 일함으로써 spread their genetic material. 그들의 genetic 유전자적인, 그치? 물질을, 유전 물질을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대. 결국 뭐가 협동이? 그 다음에 fast forward another billion years to our world이래. Fast forward를 모른다고 해도 뭐야? 지나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에 집중할 필요 없어.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Fast forward는 빨리 감기자야, 소리야. 빨리 앞으로 넘어가 보자. 어디로? 뭐야? 10억 년을 또 앞으로 뛰어넘어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보자. Which is full of social animals. 이걸 이제 뭐로 받은 거야? Social animals로 받은 거야. From ant부터, 늑대부터, 뭐야? ant에서 늑대까지, 늑대에서 어디까지? 인간까지. 아, 결국 인간도 뭐다? 협동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을 결국 똑같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답을 이렇게 찾아 놓고 앞에서 확인만, 작업만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고 2 정도, 혹은 고 2 정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연습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야.